그래서 저는 약간 흥미롭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어떤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누군가가 음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두 분! 오상주 씨! 오, 저 때도 발을 꿨네요. 네, 꾸는 걸 좋아했는데. 정말 귀엽네요, 제가 봐도. 오이! 네, 왜냐면 그 작은 녀석이었어요. 그 기타를, 맞나요? 마이올린 문 로우는 또 이코닉. 이런 기타였어요. 이분은 공연하는지 게임함을 통해서 소년단의攻 1000과 인터넷을 대상에 대략합니다. 아, 이거 지금 čtip! 잘OLLOW 수 있을 거에요. 제ig이 아닌 시나리예요. 모델, 모델, 라디오 탄생의 아스터, 혹시 TV. 아, 모델. 아, 미쩡상파가? 오! 나쁘게 생겼어. 카드로, 도래! 도래. 아, 도래. 도래. 매운맛에 완전히 빠졌구나 저분이 제일 잘 드시고 가셨어요 매운맛도 가장 잘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매운맛에 완전히 빠졌구나 어휴 어휴 알비 과일 더 많은